잔중 나라루려 잔중 나라루려 사실은 오죽난하인라 육중 나라라루려 호오오오오 큰압 박지성 면 동이로 7링 secret 박지성씨 여드로도 싹 딱 싹钍 acquire는거지 가자 호오오오오오 아! 조졌다? 너네 말이야 새끼야 안돼! 그러지 말아요! 그러지 말아! 한번만 더 생각해봐요! 그러지 말아요! 안 되요! 안돼다 이거 새끼가 지켰다 아! 아야야야야야야야 안 되요! 아 자 누구음각지 완벽해 앞온다 figures 아 text 공손전하니 어 일로와봐 그래서 id 이제 니들은 디졌다 knows 허 이새끼들 공수는 잘하네 일루와 곧 만나겠네? 에헤헤이 이겼다 우리가 이제 5,000원짜리 보여주지 이건 1800원짜리다!!! 짜란짜란짜짜짜짜 간다!! 자아 들어갑니다 자자 들어가요오 우어어و아 Está가리가 돌아 가는 Toda 아 이 새끼가 aben bloody 아하 죽음으로 아 베었습니다아 아하 어 저기 아하 빨리해야되는군요 으음 아 아 뭘 봐 이 새끼들아 이씨 내꺼야 내꺼 샷을 건드지마 샷을 건드는 순간부터 그냥 바로 온 너들 사수 아니야 그렇지 일루와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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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아아아 이 새끼들 안되겠다 성공 저어어어어얼 이 시밀새끼들 안돼 안된다고 아 아직 하도 못했어 나 아 이 새 아 잠만잠만 아이 이 새 아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안에서 바른타운 이런 개꿀필쌓이기 있어 쒸 마노만 일루와 추웠드 추웠드 안돼 안돼 어! 이리 와요! 이리 오라고 이 새끼야! 이리 오너라! 어, 막아? 어! 잠깐만! 어어! 이리 오너라! 이 새끼! 어! 아, 이, 이 때렸네? 씨X 때, 때렸네? 후! 아... 후, 후... 아, 아, 조졌다 이거 아, 이거 몇 대 때리면 죽을 거 같습니다 이거 오오 오오 fé오리 감자 500원어치 먹을 사람? 좋아 500원어치다!!! 동생과 같이였으니 아 너네 빨리 죽어 너네 빨리 죽어 grounded 빨리 죽어 으으음 우와, 이게 꿀이네? 한 번에 죽네, 이게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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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하아 하아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냐 안돼! 안돼! 안돼 이 새끼야! 안돼! 안돼! 그걸로 가지마!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그건 안돼 아 그건 안돼 아 거기 아닌데 잠깐만 아 진짜 미안해 아 안돼! 그거는! 흐흐흐흐흐흐흐 모독이 아 안돼! 원하는게 회오리 감자면 다 가져! 다 가져! 아아아아 헝! 이 시발 일로와 뭔 회오리 감자 이 대금새끼 눈 좀 감자 눈 좀 감자 너 이 새끼 일로와 내가 하데스 조지고 왔다 너 죽으면 하데스한테 안가 누구한테 갈줄 알아? 니네 부모님이나 이 새끼야 배드림 제동 개세야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아! 아 지랄하네 아 미안해 미안해 아아 아 이 새끼 나의 충성스러운 충견 이 새끼 일로와 대가리 이 사라라르기 아 이 새끼 왜 그렇게 질겨 아니 이거는 만찬의 시간이다 나 만찬의 시간이다 죽었네? 안돼 힘내 아 조졌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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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안돼 힘내 아이 아 조졌네 잠깐만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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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시 다시 아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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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쪼졌다 아유 쪼졌다 유성룡 키보킹 유성룡 키보킹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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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것만큼은 봐줄 수 없겠나 봐줄 수 없나 자네 이 씨발 뭔 자네야 이 지대 새끼야 이리와 석양이 진해 너의 생명도 지개 죽아 이 새끼야 일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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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 아유 안와 건방진 이 새끼가 아디어 스콘 잊지마 자 대가리 돌립니다 스콘 이 새끼야 이 뒤틀린 새끼 후우 후우 후 후 후 빨리 식어라 후 후 후 됐다 오호 이야 쌓였다 쌓였어 송혁이 아닙니다 헤르메스 퀵실버 아니야? 니네 집 인간과 신주에서 가장 어리석고 영원히 저주받은 영원히 운이 없을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 죽어갈 존재야 죽음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멍청한 이 새끼 키보드 워리어 안해봤구만 마라는 터는거 보니까 이 새끼는 헤네시스에 있는 마야의 집 좀 다녀와라 이 새끼 가면은 바로 그냥 부모님 제우스한테 지지 짤거야 니네 엄마가 찾을거다 분명히 저런 새끼 진짜 여러분들 바로 마야의 집 보내면은 바로 메타 털려가고 옵니다 방망이 새끼 간다 쥬어씨 오야 엄청 엄청 올라가네 오우 쭉 올라가 쭉 올라가 히 호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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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쌓였네요 호흡이 쌓였네요 쥬어스 도착했다 크레이토스 올림푸스 오 성화야 이게? 일단 저거 저정부터 하자 아니 여러분들 호흡이 좀 배틀수도 있지 거참 에스 트름 할수도 있는거 아니에요? 너무하시네 추천마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흠 좋아좋아 마야의 집이 뭐에요? 진짜 인생 막장애들만 가는데입니다 가자 얌 얌 얌 얌 우와 이게 성화야? 우와 대박 는 여기까지 할거롱 여기까지 할거지롱 자 여러분들 갓오버3 리마스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 보통 난이도 있는 솔직히 여러분들 제가 보통이 아니다시피 진짜 맨날 처 죽고 암걸리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시음하니까 이게 스토리도 빨리 진행되고 꿀잼인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길 잘했어요 여러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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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하실게 유튜브 구독과 유튜브 동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? 패드가 떨어졌네 복선?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